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셉 바이든 후보는 전국 지지율에서는 평균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으나 승부를 가르는 격전지 6곳에서는 3.7%로 좁혀져 승대를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7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한 전국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49.5, 공화당 추론 대통령이 42.5%로 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올해 대선 승부를 가를 스윙스테이트 또는 배틀그라운드 12개 주의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가 고작 3.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수도 격전지 6개 주에서 차기 배학관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간주됐는데 선거인단이 많은 수로 플로리다 29명, 펜실베니아 20명, 미시건 16명, 노스케로나 15명, 애리조나 11명, 위스컨신 10명 등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70일 앞둔 현재의 판세에서는 초접전지 6개 주 가운데 노스케로나에만 독률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5개 주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애리조나 2.2, 위스컨신 3.5, 플로리다 3.7포인트, 펜실베니아 5.5포인트 등 박빙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실시된 2020 대선에서는 각 주별 하원선거구 등에 따라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의 538명 중에 과반인 270명에 도달하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그대로 45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4년 임기를 지속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2021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됩니다. 8월 하순 현재 선거인단 지도로 분석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232명, 트럼프 대통령이 203명을 확보하고 6대 격전지 등에서 103명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20여 년간 민주당 하성이었던 쇠락한 산업지대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컨신 등 3곳만 되찾아온다면 278명으로 과반인 270명을 넘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20여 년간 민주당 하성들이었던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컨신을 석권한 덕분에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인데 이번에 이 3곳을 다시 빼앗기면 재선에 실패할 수 있어 이 격전지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